몽롱탑은 강소성 염성시 건우연에 있는 탑이다 몽롱탑은 16.7m 높이의 팔각형 누각 형식으로 된 3층 탑이다 원래는 5층 탑이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무너져 3층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1886년에 편찬된 분영현지에 의하면 몽롱탑은 당나라 시기인 무덕 3년에 건립되었다 몽롱탑은 분영현 치소의 서남쪽 몽롱진 정의사에 앞에 있다 사찰은 당나라 무덕 3년에 건립되었는데 몽롱탑도 당시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 탑에는 고구려의 대망리지 영계소문과 당태종 이세민과의 전투에서 유래된 전설이 남아 있다 전설에 따르면 당태종 이세민이 군대를 거느리고 염성 일대에 병사를 주둔시켰다 달빛이 몽롱한 밤에 당태종이 필마로 군영을 순시하다가 영계소문이 주둔한 적진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 사실을 안 영계소문이 군사를 동원하여 추격해오자 이세민은 황급히 달아났는데 말이 길을 잘못 든 바람에 그만 진흙벌에 빠지게 되었다 이세민은 말을 버리고 도망을 가다가 우연히 말은 우물을 발견하고 그 속에 뛰어들어 몸을 숨겼다 곧이어 영계소문이 우물에 있는 곳까지 추격해왔으나 사람의 그림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우물 속을 살펴보니 입구에 거미줄이 가지런하게 걸려있어서 사람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영계소문은 추격을 포기하고 자기 군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진하의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마침 당태종 이세민은 마른 우물 하나를 보고 우물에 뛰어들어 몸을 숨겼다 연계소문이 추격하여 우물가에 이르렀지만 그곳에서 사람의 그림자를 찾을 수 없었다 우물 입구에 완전한 형태의 거미줄을 보았고 연계소문은 우물 안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다시 말을 돌려 고구려군의 진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훗날 이세민은 거미줄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여기고 우물이 있는 자리에 탑을 세웠다 어둡고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우물 속에 거미줄이 자신을 보호해줘 목숨을 건진 데서 몽롱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으며 이 탑을 몽롱보탑이라고 불렀다 더불어 정의사라는 큰 절도 세웠다 몽롱탑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탑하에는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한 왕이 적군을 피해 우물 속에 숨었는데 때마침 우물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바람에 난을 피할 수 있었다 나중에 우물을 덮고 그 위에 탑을 세웠다고 한다 다만 그 출처를 고찰할 수 없다 이 지역에는 이세민과 관련된 또 하나의 민간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현재 탑의 동북방에 세니아가 있는데 당태종이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다가 지늘게 빠졌고 세니아에서 말을 씻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이 밖에 사후 남쪽에 소재한 당가영과 북사만에 소재한 사둔이 있다 이곳이 고구려 침략 전쟁 당시 당나라 군사들이 머물렀던 주둔지였다고 전해온다 당가영은 사후 남쪽에 있고 북사만에는 사둔이 있다 말을 메어두는 돌기둥의 흔적이 있다 전에 내려오길 당태종에 요를 정벌하기 위한 주둔지가 있던 곳이라고 한다 지니어부를 떠나 건우 지역의 당태종과 관련된 민간 설화가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음은 분명하다 정사에는 없는 영계소문의 전쟁 기록은 강소성 뿐만이 아니라 산똥성 유역에도 존재한다 산똥성 증목의 마산에는 당태종이 영계소문에게 포위되어 사로잡힐 뻔하다가 신라 장군으로 추정되는 김걸의 희생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2003년 청도신문에는 청나라 시기에 편찬된 마산지와 증목향토지를 인용하여 당태종 이세민과 영계소문의 일화를 전하는 기사가 실렸다 청나라 시기에 초영재범 마산지와 증목향토지에 실려있는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정관 17년에 고려국의 대장군 영계소문은 자기 군주를 살해하고 스스로 나라의 군우가 되어서 대군을 이끌고 해를 건너 증목지방을 침범했다 당태종이 이 사실을 알고 신이 군대를 이끌고 등주를 거쳐 레주를 향해 오는 적을 격퇴하기 위해 나섰다 당태종은 마산의 서남쪽 고개에 주둔했다 기사의 다음 내용은 당태종이 산똥 반도 증목지방에서 영계소문의 군대와 대치하다가 포위당의 위기에 빠졌는데 김걸의 활약으로 구출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투가 영계소문과 당태종의 마산대전이다 마산에는 고구려군이 주둔했던 대왕구라는 골짜기와 김걸 장군의 사당인 대왕묘가 있다 산뚱성 산서성 하북성과 강소성에는 영계소문과 관련된 설화와 유적이 남아 있다 설화는 영계소문에게 쫓기던 당태종을 철인귀가 겨우 구출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북 당산시 풍윤 북경 등지에는 당나라 군사가 퇴각할 때 고구려군의 역습을 방지하기 위해 흙무더기로 거짓 군량 더미를 세워 고구려군의 이목을 속였다는 황량태 전설 산똥봉내에는 이세민 형이 고구려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전설 강소숙천에는 당나라 군사가 영계소문에 고구려군에게 연패하다가 설행귀가 영자산 장군동의 군사들을 숨겨두었다가 고구려군을 막아냈다는 전설 등이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영계소문과 관련된 전설과 기록이 진하의 대륙 동안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고구려가 기존의 통설대로 현재의 요하 동쪽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불가능한 싸움이다 최소한 하북성 일대에 있어야만 가능한 싸움이다 박창화 선생이 일제의 국내성에서 적어온 필사본에는 장수태왕이 용덕을 현재의 양자강 남쪽에 있는 월지역에 왕으로 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용덕을 월왕으로 봉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인정한다면 강소성 염성시에서 고구려와 당나라가 격전을 벌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 백제는 전성기의 강병이 백만으로 남으로 5월을 침략하였고 북으로 유, 연, 재, 노를 뒤흔들어 중국의 큰 해가 되었습니다 최치원이 언급한 남으로 5월을 침범했다는 내용은 전성기의 고구려와 백제가 양자강 일대를 장악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639년 당태종 이세민은 저수량에게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사록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저수량은 제왕이 자신에 관한 사록을 본 전례가 없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이세민은 이듬해인 640년 방열령을 통해 기어이 사록을 열람하고 자신과 관련된 기록의 수정을 지시하였다 이후 이세민은 수시로 사설을 제멋대로 개찬하여 승리한 역사는 과장하고 패배한 역사는 축소, 삭제하였다 역사 기록에 매우 많은 왜곡이 가해진 것이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고 기록을 남긴 자들의 유물이다 지니어부를 떠나 왜 이러한 전설과 기록이 존재하는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의 금요일에 왜 zmied들여 bist다 으 than o 감사합니다.